신발 높이 2cm 포함하면 대략이 높인가? 내게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?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람 I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인연이 걸린다 이게 정체였구나 근데 여전히 모르겠다 당신 대체 뭐예요? 아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니까 또 모든 게 말이 되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이 왜 없었는지 왜 그렇게 모든 게 오답이었는지 나한테 뭔 짓 했었죠 저는 지금은 하지 마요 그게 뭐든 안 하겠습니다 그냥 들킬게요 저 뭔데요 당신 대체 뭐냐고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뭐라고요? 안 될 줄 알면서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극이네요 우리 그만 헤어질까요? 우리 그만 헤어질까요? 통합시 NEWS 2 1 2 2 3 3 4 4